알겠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시청자 이거 2배 칠 수 있었는데 편집당했어. 도완이 다 편집인데 이건 너무 어려워서. 방송에 안 나왔지만 다 방송에 안 나왔구나. 무삭 재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. 저희들 중에서 제일 에너지가 넘치셨던 것 같아서. 어마어마하게. 볼 쪽에 있어요, 볼 쪽에. 모듈라로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리고 미학적으로는 분결하고 깨끗하고 있는데. 굉장히 영리하게 이게 설계가 됐다고 생각이 돼서. 진주 갔을 때 형평사운동 있잖아요. 진주에서 왜 발언이 된 거야. 회원이 40만까지. 이 사람들이 틀고 이랬어요.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얘기예요, 그게. 이런 게 움직인다던데.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여러분하고 노래를. 죄송합니다. 처음 들어봐, 처음. 아닌가 봐. 김상욱 선생님이랑 우리 델피 갔을 때. 둘이. 그래, 안 나와야 돼요.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. 잠시 능력이. 몇 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문은 아니었어요? 유신 선생님은 인류가 덜에 아깝다고 믿으세요. 약간 열심을 해요. 닐 앞에서 내리는데 그걸 누군가 찍어야 되는데. 이런 거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, 이런 거. 그리고 이번 시즘도 마찬가지로 제가 했던 음악적 얘기는 다 편집됐더라고요. 그동안, 이렇게 하는 거 분은 빼죠. 그런 게, 이렇게 하는 거 분이냐고. 일주일의 변경으로 하는 게 다 첫 번째 테이프. 이거 한참 거야.